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소입니다 제가 4월 8일 토요일 6시에 홍대 구르마리 소극장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주랑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콘서트날 얼굴 뵙고 재밌게 놀아봐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 때 배를 누르지 못할 텐데 봄이라고도 여름이라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와도 내 맘을 친절함으로 쫓아낸 당신을 숨기 숨기 단체의 dream 너는 사랑해 하는 게 좋겠어 난 넌 사랑해 하는 게 좋겠어 정말로 넌 사랑을 하면 좋겠어 가서도 지나와 너 알아 너는 사랑해 난 넌 사랑해 너는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